팝 클래식 기타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브랜드죠 이쪽으로 라인으로 연결하는 그 클래식 기타 쪽에서는 독보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딘입니다 고딘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서 실바인 루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실바인 루크 실바인 루크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인데 그 사람도 이걸 쓰거든요 저 처음에 그걸 보고 놀랐어요 저 기타 뭐지? 클래식 소리인데? 이러면서 처음 몰랐을 때 그 무대 위에서 이제 쓰는 그런 라인 연결하는 기타 중에서는 뭐 거의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인을 연결하는 좀 보급형대로 나오는 모든 기타들이 참고를 하는 맞아요 레퍼런스가 되는 브랜드가 바로 고딘입니다 그 이런 나일론 연결하는 쪽에서는 사일런트 기타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일런트 기타랑 이제 애초에 그 피지컬적인 접근 자체가 다르죠 애초에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는 것과 아예 통으로 이제 바디를 다 만드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고딘은 뭐 워낙에 라인업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니즈와 음악적인 성향에 맞춰서 아주 선택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 연주자들한테도 아주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딘이 이쪽 시장을 자기만의 색깔로 꽉 채워놨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렉탐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렉탐에서 실제로 레코딩을 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가 했었는데 200만원짜리 고딘도 너무 좋은데 300, 400 올라가면 돈이 더해지는 것만큼 진짜로 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디럭스 모델 딱 했을 때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어탐에서 저희가 또 가격대별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고딘의 어크스 기타 멀티악 문디알입니다 문디알은 찾아보면 스페인어 사전으로 나오거든요 전 세계의 세계적인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세계적인 네 그래서 멀티악 월드와이드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멀티악 문디알 문디알 약간 욕하던 것 같은데 이문디알 앞에 이 빼라고 이는 그냥 붙인 거예요 일렉트로니까 일렉트로니까 이문디알 진짜 욕하던 것 같아요 멀티악 문디알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그냥 문디알 문디알 이문디알 멀티악 문디알이고요 아저씨를 이루고 있다 진짜 네 219만원 다음 시간은 309만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369만원입니다 아 거의 100씩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만 네 지금 보면은 이번 시간은 그냥 기본 멀티악 문디알이고요 다음 시간에 ACS 슬립 나일론 SG 그 다음 시간에 ACS 나일론 코어 익스트림 HG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다양한 모델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미리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도 이제 나옵니다 공식 사이트에 어떤 멀티악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고딘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고딘 기타가 일단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시리즈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모든 멀티악 시리즈는 메이드 인 캐나다구요 리치몬드, 쾌벡에 위치한 리치몬드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멀티악 스틸 이런 식으로 아예 스틸이라고 모델명에 나와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 모든 멀티악들은 커스텀 나일론 스트링으로 처음부터 이제 팩토리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나일론으로 나온 기타에다가는 스틸을 절대로 달지 말라고 여기에 아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AS가 안 되는 큰 고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스틸 기타에 스틸 쓰시고 나일론 기타에는 너무 실험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A라는 게 있는데요 SA는 씬스 억세스의 약자에요 그래서 이게 13핀 미디 시스템 있잖아요 13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롤랜드의 씬스에다가 연결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GR55 같은 모델에다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보면은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이 선택하는 것도 있고 프리셋 선택하는 버튼도 있고 그래서 미디 사운드를 진짜 실제로 씬스처럼 이렇게 기타를 통해서 낼 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씬스 억세스 신디에 억세스가 된다는 뜻의 SA로 사용이 되구요 그리고 이 SA가 언급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게 AC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SA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다른 기계들에도 연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 100%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롤랜드 기반의 씬스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롤랜드도 좀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된 롤랜드 기종들을 사용해라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GR55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레귤러한 사이즈를 보여줘요 그랜드 콘서트는 이제 너트너비에서 봤을 때 연주감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너트너비가 이제 50.8mm가 나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너트너비가 48.26이잖아요 이 48.26이 고딘에서는 레귤러 사이즈로 불리고요 그리고 슬림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디가 슬림한 게 아니고 이 너트너비가 슬림한 겁니다 너트너비가 43.18mm로 거의 어쿠스틱 수준으로 좁아져 있어요 엄청 좁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랜드 콘서트로 나오게 되고요 그랜드 콘서트는 SA로도 출시가 되고 디럭스도 있고 앙코어 버전도 있습니다 앙코어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디럭스는 그럼 뭐냐 디럭스 모델은 모던 일렉트로닉 이 고딘을 위해서 LR-100에서 제작한 모던 일렉트로닉 시스템이 장착이 된 모델이 이제 디럭스 모델입니다 디럭스가 사운드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좋아요 사운드 이 시스템이 6개의 핵스 픽업이랑 이게 애초에 줄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픽업이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가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제대로 된 나일론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가장 순수한 나일론에 근접한 무대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겠으나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퍼커시브 플레이에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앙코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듀얼 소스 일렉트로닉이에요 그래서 언더세들 언더세들 그리고 바디에 두 개의 센서가 있고 언더세들 픽업이 있고 해서 이거를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디럭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앙코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디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SA 모델은 이제 신스 억세스가 되는 거고 앙코어 모델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G는 하이글로스의 약자예요 그리고 SG는 세미글로스의 약자 그리고 슬림은 아까 얘기했던 너트너비 그리고 먼디알은 더블 소스 커스텀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서 앙코어 모델이랑 같이 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언더세들 픽업이랑 기타 바디에 있는 센서랑 섞어서 쓸 수 있는 오늘 모델이죠 먼디알 이건 칼라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칼라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델명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게 이쪽에서 고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하는 문디알부터 멀티형 문디알부터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캐나다 전장은 103.5cm 무게는 2.59kg로 무게는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두께는 44mm 일반적인 스트레쉬랑 거의 비슷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요 12프레 뒷둘레를 댔는데요 거의 뭐 일렉처럼 꽤 여기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80mm가 나옵니다 두툼하죠 아무래도 클래식 기타 기반이다 보니까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인데 뭐 컬러 때문에 목재는 보이진 않습니다 측구판은 할로우드 실버리프 메이플입니다 은색잎 메이플 실버리프 메이플 네 보이지 않습니다 피니쉬는 하이글로스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넥은 스페니쉬 시더입니다 시더 삼나무죠 삼나무 근데 이게 시더가 탑 말고 딴 데 쓰이는 거는 잘 보기가 힘든데 넥에 시더가 사용이 되어있습니다 헤드머신 16대1 기업의 슬로티드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48.26mm 그라파이트 너트가 사용이 되어있습니다 지판 공율 반지름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율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프레시고요 프리앰프는 커스텀 고딘 듀얼 소스 시스템 브릿지는 로즈우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곡률이 있네요 네 곡률은 있어요 완전 플랫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들려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연습할 때 앰프 장치 안 꽂으면 어느 정도 소리 나누지게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에 들리시나요? 안에 살짝 비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체인버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피클 연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크게 뭔가 이걸로 연주를 계속한다는 느낌보다는 연습할 때 이 정도 들립니다 최차 그 정도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렇죠 특히나 손으로 치게 되면 뭐 연습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연습할 때 소리가 크게 안 나오니까 소음 걱정 안하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앰프 넣어서 들어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볼륨이구요 네 볼륨 들어볼게요 그죠? 네 그 다음 투레블입니다 많이 먹죠? 미들 직관적으로 3밴드를 바로 줄을 쳐죠? 그렇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픽업 셀렉인데요 오른쪽 끝으로 하면 피에쥬로 쓰게 되고 앞으로 가면 블렌딩이 됩니다 마이크로 피에쥬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아 이미 쑤쳐 곧인 미친 것 같아요 피에쥬 상태에서는 바디 때려도 소리가 안 나죠 자 들어보세요 네 바로 바디 사운드 잡아내죠 엄청 들어가죠 네 이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무리 듀얼 소스라고 해도 극단적 피에쥬 극단적 마이크는 좀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이미 좋아요 네 이제 블렌딩해서 중간쯤에 두고 힘도 더해졌죠 저는 피에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여기서 팝적인 소리를 내고 싶으면 미들 살짝 빼고 하이 살짝 들고요 너무 들었죠 하이 이야 진짜 소리 좋다 와 저 뭐 딴 거 한 게 없어요 네 딴 거 한 게 없고 그냥 사실 중립에 다 두고 쳐도 네 그냥 좋아요 네 지금 이건 피에쥬가 한 3대7 정도 되고 이번에 마이크 3대7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저음의 부스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 때는 로우를 살짝 빼주면 밸런스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어우 좋아요 마이크 쪽에다가 로우 빼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하이의 생동감이 와우 얘 진짜 좋네 네 고디는 아 괜히 고디니 아니에요 와 진짜 와 미쳤죠 솔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와아 기가맥히 기가맥히 진짜 기가맥히 야아 이 문디알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이거는 잠시만요 베이스를 아까 줄어버려가지고 베이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문디알 와 소리 봐요 미쳤죠 그죠 저희가 저번에 렉탐할 때 딱 이랬어요 200만원짜리 할 때 와 미쳤다 300만원짜리 할 때 와 더 미쳤다 400만원짜리 할 때 와 진짜 미쳤다 계속 이렇게 돼요 올라갈수록 오늘 디럭스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다음번에 디럭스 하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다시 오랜만에 들어봐도 비교 대상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면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좋긴 합니다 와 네 좋습니다 와 이거 손으로 쳐도 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그죠 오 손 진짜 좋은데요 좋습니다 멀티악 문디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요 세대는 전부 다 그 동수 아니 동화책 동화책 동수가 이미 입에 붙어버렸죠 동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연말이잖아요 아마도 지금쯤 동수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기업이죠 그래서 동수가 아마 지금쯤 발매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게을렀던 거예요 동수 한 번씩 찾아서 들어봐 동화책으로 검색하시면 안 돼요 동화책으로 검색하셔서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무대 위에서 나일론 디튜닝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드랍디를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저희가 또 궁금하니까 지금 스탠다드 튜닝으로만 들려드렸고 모두 전부 다 세대 다 동수로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1 고2 고3 순서대로 가격 순으로 오늘 고1의 연주부터 바로 듣고 올게요 뿅 뿅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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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